우리 친구들, 복수명사 뒤에는 S나 ES 붙인다는 거 배웠죠? 오늘은 IS, VES 붙이는 거 배울 거예요. 첫 번째, IS를 언제 붙이는지 봅시다. puppy, puppies. 강아지, PY, 자음과 Y로 끝났으니 IS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Y를 없애고 IS를 붙여서 써요. 자, 그런데 우리 모음과 Y로 끝나는 명사는 그대로 S를 붙여서 써요. 어떤 게 있을까? boy, 모음과 Y로 끝났죠? 이럴 땐 그대로 BOYS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VES. VES가 붙는 복수명사 보도록 할게요. wife, wives. 아내, 아내들. 자, 이렇게 명사가 F나 F2로 끝날 때는 F나 F2를 없애고 VES를 붙여서 써요. leaf, leaves. wolf, wolves. knife, knives.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IS, VES 복수명사 배웠는데요. 우리 배운 단어수가 많지 않으니까 꼭 머릿속에 싹 저장해 주세요.